고구마즈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롤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엘프리모 오늘의 이벤트는 젠드랙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됐습니다 가운데 중앙부 보석이 나오는 출구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셀리를 처치하고 보석을 획득합니다 빙격을 피해 스쿨에 은폐를 합니다 보석은 현재 스쿨 5대0으로 상당히 유리한 상태입니다 6대0 6대0까지 유리한 상황이 맞습니다 7대0 상당히 유리하고 5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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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로 게임 과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5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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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0